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미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완전한 자주독립과 부국강병을 위한 이 고종의 마지막 노력이었습니다. 광무개혁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국권피탈의 과정을 겪게 되는 이런 모습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바로 그 출발점이 되는 러일전쟁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반도를 둘러싼 러일전쟁의 대립의 과정. 러일전쟁은 1904년에 터지게 됩니다. 결국 러시아와 그 다음에 일본. 이 일본은 사실 이 청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 어떤 4대 외교관계를 유지해왔던 이 청나라를 넘어서고요. 다시 한번 이 러시아하고의 어떤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런 상태 속에서 일본은 이 러시아까지 넘어서려고 하는 그 마지막 전투가 바로 이 러일전쟁이었어요. 이 러일전쟁이 촉발됐던 어떤 계기는 사실 이제 그 이전부터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차 영일 동맹을 맺은 상태였는데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되는 순간이 바로 용암포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압록강 일대입니다. 이 압록강 하구 일대 용암포에서 살림을 체벌하려고 하는 이 러시아와 일본이 부딪히는 사건이 바로 용암포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1904년에 결국에는 러일전쟁은 터지게 됩니다. 촉발이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이 러일전쟁이 터지자마자요. 이 일본은 우리 쪽에 어떤 조약을 강제로 체결을 하게 되냐면 한일의정서를 체결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실게요. 이 러일전쟁이 용암포 사건으로 인해서 1904년에 터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이 시점부터 우리나라의 국권이 피탈되는 그런 과정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일본은 전쟁이 터지자마자 한일의정서를 체결을 하게 된다. 겉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의 어떤 여러가지 시설물들을 보호하고 개선해준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 한일의정서를 체결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들이 이 조약을 가지고 이용했던 건 뭐냐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토를 군사적 요지하고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이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침탈하는 내용들이 이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한일의정서가 체결되고 난 다음에 러일전쟁이 이제 전세가 조금 유리해지자 일본은 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제 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 내용은 뭐냐면 고문정치라는 거예요. 고문정치. 자 고문이라고 하는 거 자문을 구해준다. 우리가 어떤 외교적인 상황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이제 행사하려고 할 때 거기에 여기에 고문을 한 명씩 둬가지고 일본에 입김을 많이 넣는 거예요. 당시에 외교 고문에는 스티븐스고요. 나중에 이토 유로부미가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병합하고 침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스티븐스가 그런 어떤 이토의 행동을 열렬하게 지지를 많이 했던 인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메가타. 일본인 이 메가타를 고문으로 안치게 되는데 이 메가타 역시 우리나라가 결국 정치적 어떤 우리의 주권이 박탈되는 어떤 그 시점 이전에 경제권을 먼저 박탈해 가는데 주도했었던 인물이 메가타입니다. 화폐정리 사업을 통해서요. 우리가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빚을 지게 되는 경제적으로 예속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고문정치를 실시했다는 거. 자 1차 한일협약 고문정치입니다. 러일전쟁이 촉발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련의 어떤 우리의 국권피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러일전쟁 중에 열광의 일본 침략을 묵인하고 있는 상황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결국 이 1904년에 이루어졌던 이 러일전쟁은 1905년 9월 달에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체결됩니다. 자 이 강화조약에 체결되는 이 내용안의 문구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러시아가 일본의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승인한다. 즉 이 러일전쟁에서 누가 이겼다는 거죠. 일본이 이겼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관파천 이후로부터 이제 결국에는 이 러시아의 영향력이 우리 한반도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면서 일본하고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일본이 아무도 사실은 이 일본이 러시아를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일본은요.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용안포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영국을 등에 업은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 포츠머스 강화조약. 결국에는 이 러시아가 러일전쟁에 있어서 결국에는 일본이 승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승인되는 바로 이제 그것이 포츠머스 강화조약인데요. 여러분들이 요 중간 상황을 또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요렇게 중간에 자 누구를 등에 업냐면 영국 맨 처음에 보시면 우선 미국부터 자 미국. 그 다음에 영국을 등에 업는다. 그래서 미국하고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체결해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이제 나라를 병합하고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열강들의 모습은 일본한테서만 보였던 것이 아니에요. 역시 미국이랄지 영국이랄지 이런 나라들에서도 보여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필리핀을 지배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이 일본은 대신에 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무기라는 식으로 서로 간의 밀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도 등에 업어요. 이게 바로 이차 영일 동맹이죠. 그래서 이 이차 영일 동맹에서는 서로 뭘 주고받게 되냐면 영국은 영국 같은 경우는 인도하고 미얀마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바로 또 한반도를 지배하는 거 일본 쪽에서는 그래서 결국 이런 식의 어떤 미국하고의 조약 그다음에 영국하고의 조약이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맺기 자 보세요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천구백오 년 구월 달에 체결이 되는데요. 7월 달 8월 달 9월 달이에요. 바로 이렇게 러일 전쟁을 종결짓기 직전에 일본은 청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해서 요동반도를 할양 받았어요. 근데 그거 누구에 의해서 다시 뱉어냈다? 삼국 간섬. 러시아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거를 다시 반환을 하게 돼요. 어떤 이런 과오를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포츠머스 조약을 러일 전쟁을 종결짓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한다? 이 미국하고 밀약을 맺고요. 영국도 등에 업으면서 서로 간의 어떤 식민지배를 용인해주는 이런 상황을 미리 체결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영국 그리고 포츠머스 강화조약 전개 과정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의 러일 전쟁 중에 불법적으로 저 독도라고 하는 곳 자체가 당시에 이 전쟁을 추진시키는 데 있어서야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점에 해당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이다라고 해서 주인 없는 땅은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피게 되면서 결국 이 러일 전쟁 중에 불법적으로 독도를 시만의 현에다가 편입하는 이런 일들도 영토에 대한 침탈도 바로 이 러일 전쟁 중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차한일 협약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본격적인 국권 피탈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포츠머스로 이미 이제 러시아까지 다 등에 업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 영국, 러시아까지 완전히 이제 이 일본은 위너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를 이제 본격화시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을사늑약입니다. 자 1차 한일 협약 맺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2차 한일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을사년에 일어난 고종의 비준이 없었어요. 왕이 정권을 이임하지도 않았고 그런 어떤 비준의 절차가 없었던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을사늑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을사늑약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덕수궁 중명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고종이 환궁을 한 곳이 덕수궁이죠. 저 덕수궁 중명전이라고 하는 곳에요. 일본의 군대를 주변에다 당시에 쫙 깔았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하게 되면서 고종이 이제 저런 조약을 쉽게 체결하려고 하지 않자 당시에 이제 대신들 대신들을 통해서 이 이토가 앉혀놓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1대1로 이 조약을 체결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일일이 다 물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이토의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굉장히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앞섰던 인물이 우리 완전히 매국노로 찍힌 인물이 있죠. 바로 이 이완용이라고 하는 인물을 비롯해서 5명의 대신들 이 을사오적이 결국에는 여기에 찬성의 표를 던지게 되면서 이 을사늑약은 통과가 됩니다. 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고종의 비준이 없었다는 걸 우리는 이거를 강제적으로 체결했다라고 해서 을사늑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사실은 이 을사늑약이 꼭 체결될 수밖에 없었을까 당시에 이거를 굳이 이 문서에다 사인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탈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시도 자체를 저지시키기는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인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2차 한일협약은 체결이 되고요. 우리를 말하자면 이제 감시하는 기구가 되는 거죠. 이 통감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우리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되면 익숙하게 잘 아시는 조선총독부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통감부를 설치해서 우리를 보호정치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통감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게 된다. 국헌피탈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타국과 외교의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빈 껍데기만 남겨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을사늑약 당연히 이런 조약들 이 이 을사늑약에 대해서 저항하는 많은 분들이 또 계셨겠죠. 민영환 자결로서 이 당시에 백성들을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됩니다. 이 민영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결국 이 자결을 선택하게 되시는데요. 당시에 그 신문기사로 굉장히 또 사람들에게 어떤 그 많은 또 감동을 안겨줬던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입고 그 자결하셨던 을사늑약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2주 뒤에 결국에는 그 자결을 선택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유선을 남기시면서 당시에 이런 어떤 우리의 상황을 국제에 알리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면서도 민중들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돼요. 근데 당시에 이제 입고 있었던 그 옷에서 혈은에서 바닥에 거기 이제 대나무 이 혈축이 피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또 신문기사에 알려지게 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어떤 이런 우국충절의 마음을 굉장히 또 민중들에게 알리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적, 오적 암살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을사오적,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적극적으로 찬성한 이 오적을 처단하는 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또 조직이 되고요. 대표적인 인물로 또 나철, 오기호 이런 인물들이 있었고요. 또 항일 언론기사들, 신문에 게재된 어떤 언론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장지연의 황성신문의 시이랴, 오늘의 어떤 이러한 슬픔을 목 놓아서 큰 소리로 운다. 방성, 대곡이라고 하는 내용의 또 신문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상서 열사는요. 여러 또 이 을사늑약의 한과는 또 상소운동을 많이 올렸는데 또 외교적인 노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앞장을 섰고 또 1910년대에 굉장히 활약을 하셨던 인물이에요. 우리가 국권피탈로 넘어가는 아주 그 직전의 상황부터 직후의 상황까지 여러 또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당시에 네덜란드의 여러 가지 국제평화회의라고 하는 것이 열리는 그 자리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 열사가 참여를 하셔서 여기에 우리의 상황을 국제적으로 회의장에 참석해서 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일본과 영국의 방해로 인해서 그 회의장에 참석은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분통함을 느끼신 이준 열사는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순국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을사늑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체결이 되는 게 우리가 편의상은 1차 한일협약, 고문정치, 스티븐스, 메가타, 2차 할인협약,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는 을사늑약이에요. 그 다음에 3차 한일협약인데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한일신협약 또는 정미년에 일어난 정미칠조약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한일신협약이 되겠어요. 정미칠조약. 일본이 이 고종이 밀명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해그특사를 파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일본에 알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를 시키게 되고요. 순종을 동의 없이 사실은 이제 왕과 그 다음에 그걸 세습하는 아들에 대한 어떤 이런 자연스러운 승계 과정이 아니라요. 서로 간에 동의 없이 이 순종을 왕이 올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한일신협약을 강제로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미칠조약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정미칠조약의 내용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차관정치입니다. 차관정치. 장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차관이 있어요. 이 차관에다가 전부 일본인을 넣어놓는 거예요. 일본의 간섭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감에 대한 권한이 강해진다. 이거를 좀 떠올리세요. 권한이 강해진다. 그래서 당시에 이 통감에서요. 어떤 관리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인사권이 굉장히 강해져요. 통감에 인사권이 강해진다고 하면 바로 한일신협약을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의병에도 또 영향을 끼쳐주게 되는 하나의 부속조약이 되는데요. 이 정미칠조약의 부속조칙으로 뭐가 들어갔었냐면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산된 이 군대가 의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당시에 일어났던 의병이 굉장히 어떤 전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크게 전과는 차원을 다른 또 의병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우리의 국권을 완전히 빼앗기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죠. 대한제국의 사법권 뺏기고요. 1909년에 사법권 뺏기고요. 그 다음에 치안, 이 민중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권까지 박탈이 되면서 1910년 경술국치, 8월달에 한일병합, 우리의 국권이 완벽하게 빼앗기게 되는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되는 바로 이제 그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통감인 데라우치와요. 당시에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이 체결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조선총독부 우리가 통감부를 을사늑약대에 설치됐던 이 통감부가 통치기관으로서 조선총독부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초대총독으로서는 데라우치가 임명이 됩니다. 어떤 요런 일련의 과정들을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게 이렇게 쭉 나열이 됐는데요. 러일전쟁부터 포치머스 강화조약까지 중간에 일어난 상황. 그리고 러시아를 넘어서고 난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 그리고 한일 신야백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사관정치부터 시작해서 군대가 해산되는 상황. 그리고 이외에 사법권 박탈, 경찰권 박탈. 경찰권이 박탈당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국권이 피탈되는 1910년 8월달에 이렇게 국권이 피탈되는 상황까지 경술국치까지 넘어가게 된다. 자 그러면 문제 좀 풀어볼게요. 가다를 체결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골라라.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한 명을 외교고문으로 삼았어요. 고문정치 요렇게 잡아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고문정치를 찾으시면 스티븐스 외교고문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 가가 되겠네요. 자 나와 보실게요.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에 탁절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승인한대요. 아 이 러시아와 일본의 이 전투 마지막 종결짓는 포츠머스 강아주야.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황실의 안령과 영토보전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서 차지하여 이용할 수가 있다. 군사기지 사용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네요. 자 요거 언제다? 한일의정서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 가, 나 요렇게 5번이 되겠네요. 자 밑죽은 이 조약의 체결에 대한 저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대황제 폐하께서 강경하신 성의로 거절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으니 이 조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건대 이토호작 스스로도 알고 간파하였을 것이다. 안 하겠다. 아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득이나 바라고 거짓 위험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이 되는 것을 달갑게 여겨서 사천 년의 강토와 오백 년의 종묘 사직을 남에게 들어 바치고 이천만 백성을 남의 노예가 되도록 하였다. 이거 을산 늑약에 대해서 통탄하는 글입니다. 당시에 거의 그런 신뢰 대신들이 거의 이렇게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의 어떤 녹을 먹으면서 어떤 그런 어떤 지식인층으로서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지도층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권을 박탈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비판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을산 늑약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1번 보시면요. 민영환 조병세 등이 자결로서 한과였다. 맞죠? 자 이상설 상소를 올렸다. 고종이 해이금 만국평화해의의 특사를 파견하였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 보시면요. 유생 출신의 유인석이 이끄는 의병이 충주성을 점령하였다. 이거는 을미 의병에 해당이 돼요. 정답은 4번이고요. 나철 오기호 등이 오적 암살단 자신의 등을 조직하였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출 주제 48. 항일 의병과 애국계몽 운동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국권 피탈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대응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러일 전쟁을 겪으면서 이렇게 을사 늑약이라고 하는 외교권을 박탈당했을 때 우리의 대응 그 다음에 정미조약을 맺었을 때 우리의 대응 이런 어떤 대응의 반향이 한쪽은 의병이에요. 직접 무기 들고 나와서 싸우자라고 하는 어떤 의병 운동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요. 그러나 실력을 양성하는 쪽에 계몽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양쪽의 어떤 운동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이들은 서로 같이 힘을 합심해서 움직인 운동은 아니었어요. 서로 간에 약간의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이때 같이 합심해서 힘을 모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 기억하시면 순차적으로 좀 따라가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의병입니다. 자 을미의병이에요. 우리의 최초 의병으로 보고 있고요. 을미의병은 을미사병과 머리카락을 자르게 했던 이 단발령 등에 대한 반발로 일어나게 되죠. 이런 어떤 의병의 흐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이 위정척사 사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올바른 것을 보호하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이 위정척사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 초기 때 흥선대원군의 어떤 여러 가지 개혁정체나 그 다음에 대외관계에 있어서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지지해줬던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결국 저 흐름이 이렇게 의병까지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표적 인물 유인석, 이송 등이 주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을미의병의 첫 번째 어떤 최초의 의병의 성격을 좀 정의를 내리게 되면 이게 유생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나라가 국권이 막 이렇게 피탈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걸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좋은 점으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반면에는 당시에 어떤 이런 마음은 유생층들만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여러 평민들도 그 마음은 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평민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런 의병활동을 벌이려고 했을 때 그거를 같이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아직은 여전히 철폐되지 못하는 신분제에 대한 차별 그것이 잔존하는 상태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게 의병의 좀 한계였다라고 하는 거. 아관파천으로 친일정권 무너지게 되면서 단발령이 이제 이후에 철회가 되는데 결국 이 의병은 고종이 해산 권고 조칙에 따라서 해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한계점은 이 의병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의병을 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의병의 한계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을미, 의병이고요. 자, 원인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을미, 그 다음에 을사의병. 을사년에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겠을까요? 이 을사의병은 을사늑약 때문에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이런 것들 철폐라고 하는 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에 유생의병장으로서는 최익현이 나와요. 최익현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비교적 평가가 좋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건강한 보수층이라고 할까요? 저 최익현이라고 하는 인물, 흥선대원군 시기 때부터 우리가 거슬러서 올라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굉장히 지지해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흥선대원군의 등을 돌리게 됐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경복궁 중권 사건이었어요. 백성들의 고혈을 빼앗는 일이 바로 이 경복궁 중권 사업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반대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이후에도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을 때 의병으로서의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최익현 좀 먼저 보실게요. 태인에서 거병을 했던 이 최익현이 계속해서 이제 진격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관군하고 맞부딪히게 돼요. 그런데 이 최익현도 여전히 왕의 명령, 왕의 그늘 아래에 있는 백성일 뿐이다. 이 의병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관군이라고는 싸울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이제 항복을 하고 결국에는 스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순국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을사의병의 특징, 또 대표적인 인물, 누가 등장하냐면 평민의병장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평민의병장 신돌석입니다. 우리가 이름 통해서도 사실 이렇게 평민스럽다라고 하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신돌석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나라가 이제 외교권 박탈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피탈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런 평민의병장의 등장도 보여진다는 거 일본을 굉장히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태백산 호랑이다. 뭐 이런 어떤 별명을 갖기도 했던 인물이에요. 신돌석. 자, 그 다음에 정미의병이에요. 정미년에 일어난 의병이죠. 그러면 이 의병은 뭐 때문에 일어났겠어요? 그렇죠. 당시에 정미 7조약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건데 자, 보시면 이 원인은 정미 7조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앞쪽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을산의계약이 일어났어요. 근데 을산의계약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상황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되죠. 그게 발각이 돼요. 그러면서 고종황제가 어떻게 됐다? 강제 퇴당하고 순종에게로 넘어가죠, 왕이가. 그러면서 동시에 이 한일신협약의 부속조약에 따라서 군대가 해산되는 조치가 내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정미의병의 특징은 바로 이제 이러한 원인들 그리고 이 군대가 해산이 되게 되면서 여기에 같이 합류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앞에서 일어났던 을미의병이나 을사의병하고는요. 어떤 군력의 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돼요. 군대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 해산된 군인이 의병이 합류되면서 시작이 됐다. 당시에 1연대 대대장이었던 시위대의 1연대 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의 자결로 인해서 사실은 상황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 박승환의 자결로 인해서 결국에는 군인들이 다 많이 그런 어떤 울분을 통하면서 여기에 많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정미의병에. 그래서 의병 전쟁으로까지 발전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에 이 총대장이 이인영이었고 군사장이 허위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의병을 다 연합해서 이렇게 부대를 결성을 하게 되는데 또 각국 영사관에다가 왜냐하면 이 의병은 단순한 의병이 아니다. 우리의 군대가 해산된 군대가 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제법상 교전단체로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어떤 이런 요청들도 하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서울로 진공작전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전개를 계획을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당시에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의 부친상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인영은 그 부친상을 치르러 내려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총대장의 자리를 저 허위에게 물려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이 의병의 방향성을 두고 여러 가지 열악한 무기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논란 속에서 결국 이 마지막에 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려고 하는 시도는 결국에는 실패로 넘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 이런 어떤 일련의 모습들도요. 이 충, 효 이런 것들 강조하는 어떤 그 의병들의 한계를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런 활동을 벌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고 일본이 남한의 대토벌 작전 결국 저 작전이 실패하게 되면서 호남 지역으로 해서요. 일부 어떤 소규모의 의병활동이 조금 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일본의 이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 한반도 안에서의 의병은 존재하지 않고요. 전부 이제 국외로 그래서 만주나 간도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후에 우리의 국권이 완전히 병합되는 그런 시기 때 독립군으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 자 기타 또 의거활동 보시면요. 우리나라 1910년에 일본에 의해서 병합되기 직전의 상황들입니다. 이런 많은 의거활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1908년, 1909년, 1909년의 상황인데요. 전명훈 장인한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당시에 외교고문으로 들어왔던 사람이었죠. 스티븐스였죠. 저 스티븐스는요. 당시 우리나라에 고문 정치를 하러 들어왔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그 이토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어떤 그런 이토의 발언이나 정책들을 굉장히 지지하면서 우리나라를 기만하는 발언들을 여기저기 많이 하고 다녔어요. 신문에 게재를 하기도 한다든지.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의 모습은 더 이상 어떤 자주국으로서 독립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민중들은 굉장히 우매하며 우리가 만약에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러시아 쪽의 우리나라는 빼앗길 것이며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토의 우리의 침탈이 오히려 우리 한국 쪽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어요. 거기에 이제 울분을 토했던 인물들이 바로 전명훈과 장인한입니다. 전명훈이요. 총탄을 발사하게 돼요. 스티븐스를 사살하려고 총탄을 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실패를 하게 돼요. 같은 날. 그런데 실패하게 되면서 저 스티븐스와 전명훈이 서로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에 총탄이 두 발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발은 전명훈이 맞고요. 그 다음에 그 한 발은 스티븐스가 맞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누가 쏜 거냐면 장인한이 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 전명훈과 장인한은 서로 알고 같은 날 이거를 거사를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저 스티븐스의 어떤 저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여 있었던 저 두 인물이 당시 우연치 않게 같은 날 저렇게 스티븐스를 사살하러 만나게 된 겁니다. 전명훈은 치료를 잘 받아서 회복을 하게 되고요. 스티븐스는 결국에는 저 장인한의 총탄에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9년에는 만주 하얼빈에서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사건이 터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완용이죠. 이 매국노 우리의 나라를 완전히 병합하게 만든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식민지로 전락하게 만든 저 이완용을 습격을 하게 되는데 명동성탄 앞에서 이 칼로 폐를 맞게 돼요. 그래서 이 폐가 간통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이완용 치료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의 죽음은요. 암살의 위협도 많이 받았는데요. 결국 마지막 죽음은 결국에는 이제 그냥 잘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호상을 치른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결국에는 그냥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들까지도 자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조금 어떤 이완용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인 처단을 좀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마지막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점 자 애국계몽운동입니다. 1년에 이런 어떤 국권피탈의 과정 속에서 한쪽의 축으로는 직접 싸우자라고 하는 의병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애국계몽운동이 있었어요. 이 애국계몽운동을 이끌었던 주도적 세력은 진보적인 세력이고요. 그 다음에 개화된 어떤 유생층 지식인들층이 주로 이런 애국계몽운동을 지지했다라고 하는 거 자 사상을 보시게 되면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자 사회진화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적자생존 약육강식이에요. 즉 뭐냐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생태계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 인간의 사회의 모습에서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끔 교육이나 산업과 같은 부분에서 실력을 키우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가요. 어떤 한계를 갖냐면 약육강식. 즉 뭐냐면 이런 식의 어떤 실력을 키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은 너무 당연한 논리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일본만큼 실력을 키우지 못해서 일본의 식민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이게 너무 당연한 결과로서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이들은 친일로서도 변절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계를 가졌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주요 단체들을 볼게요. 일단 첫 출발은 일본이 황무지를 개관하려고 하는 요구 이거를 저지하는 단체들 이런 단체들 보안회 이런 보안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헌정연구회라고 해서요. 우리의 어떤 정치적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그런 단체들 그리고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대한자강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기 위한 노력들이에요. 그래서 활동 보시면 교육, 산업 이런 것들 초점에 맞춰져서 굉장히 활발한 운동을 벌이게 되고요. 그런데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 해그특사 파견을 하게 되면서 강제퇴위 당했던 이런 운동을 이 대한자강회가 주가돼서 이거를 전개를 하다가 결국에는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대한자강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신민회인데요. 이 앞에 보여줬던 보안회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 그 다음에 중간에 대한협회 이런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자강회 이런 단체들은요. 우리가 교육, 정치, 산업 이런 부분에서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애국계몽운동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실은 이 파트에서 가장 이 외국계몽운동 파트에서 가장 잘 나옵니다. 신민회는요. 이거는 연도까지 좀 기억을 하세요. 1907년에서 1911년에 해산이 되는 신민회 민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신민회 이 신민회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앞에 있는 외국계몽운동하고의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헌정연구회라든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을 개혁하려고 했을 때 나오는 주장은 입헌군주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민회는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공화정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즉 군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공화정의 어떤 정치체제를 지향하는 모습들 이거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앞에 있는 건 교육산업에 대한 실력을 키우는 어떤 그런 입장에만 있었다면 이 신민회 같은 경우는 무장투쟁적 성격도 같이 갖는다는 거 그래서 실력을 양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장투쟁적 성격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안창호 양기탁 중심으로 조직이 됐던 비밀결사단체입니다. 1907년 그래서 공화정 넘어갈게요. 그래서 겉으로 보시면요. 이 신민회의 모습을 겉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학교 그 다음에 회사 도자기 회사 태극서관 도서관 이런 식의 어떤 교육산업이에요. 실력을 키운다든지 회사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러나 어디에 서간도 지역의 삼원보 일대에다가 독립운동기지를 만들게 됩니다. 무장투쟁적 성격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흥강습소로 설립이 돼서 출발이 됐는데 나중에 이 신흥강습소가 신흥중학교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유명한 신흥 무관학교가 됩니다. 이러한 어떤 신흥 무관학교에서 이제 배출된 많은 사람들이 이십년대 그리고 뭐 삼십년대 이제 독립운동을 이끌고 가게 되는 많은 인물들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신민회가 와해된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초대총독이었던 이 대라우치를 안중근의 사촌이에요. 이 안명근이라고 하는 인물이 근데 당시에 저 신민회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신민회를 어떻게 하면 이제 와해시킬까 일본이 이 유명을 갖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안중근의 사촌이었던 이 안명근이 초대총독이었던 대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했다. 그래서 미수에 그쳤다. 라고 하는 제목을 씌워가지고요. 전부 이 백오 명의 신민회 이 회원들을 잡아들인 사건이 바로 백오인 사건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신민회는 1911년 우리나라에 병합되고 난 다음 바로 직후죠. 11년에 해산이 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점짜리고요. 자 가는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한 비밀결사 단체고요. 국권 회복을 한 뒤에는 공화정체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실력 양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신민회입니다. 새롭게 하는 거 자 볼게요. 1번 연통제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배울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보 자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거를 저지하였다. 요거는 보완회입니다. 자 중추원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 독립협회죠. 복벽주의 내서 의병전쟁을 준비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로 넘어갑니다. 독립의군부고요. 자 남만주 삼원부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아 그렇죠. 신흥 강습소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구권피탈의 과정들 제가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그 틀을 좀 만들어 드렸고요. 그래서 그 틀 속에서 움직이셔야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좀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권피탈의 과정과 그 다음에 거기에 맞물리는 우리의 의병 그 다음에 애국계몽 운동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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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